고구마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쉘리 오늘의 이벤트는 브롤볼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처음부터 공격을 받아서 최대 2,500까지 떨어집니다 골 받고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드리블해서 골 때까지 옵니다 골 났습니다 1대1 앞서갑니다 골 전투에서 데미지를 많이 입어도 최대 2배까지 떨어졌고 한 번 죽었습니다 우리 팀이 힘 잡아서 지금 3배팀 게임터로 달려가서 게임을 왔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2대0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